물의 분자 구조는 간단합니다. 물의 분자 구조는 간단합니다. 200명의 환자가 임상연구에 참여했습니다. 200명의 환자가 임상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2015년에 파산했습니다. 2015년에 파산했습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곤충을 보고 놀랐습니다. 역설적인 상황 제 컴퓨터를 고쳐볼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녀는 저명한 정치인입니다. 행성은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성과 그녀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매우 한신적입니다. 범죄 조직 범죄 조직 농작물은 날씨에 의존합니다. 그녀는 날씨에 의존합니다. 그녀는 날씨에 의존합니다. 저는 이것과 유사한 상황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I can't think of a situation analogous to this one. I can't think of a situation analogous to this one. 그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The firm plays a dominant part in the domestic market. 쌀은 옥수수, 밀과 함께 주요 작물 중 하나입니다. rice is one of the staple crops along with corn and wheat. 규범적인 교육 normative education 그녀는 시험을 왜 준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얼버무렸습니다. 그들은 상습범입니다. They are habitual criminals. 당신의 의견은 저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Your opinion is coincident with mine. 토론은 민주적인 과정의 필수적 부분입니다. debate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emocratic process.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learning how to be socially interactive is essential. 우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We have to use eco-friendly products. 그는 매달 자선 기부를 합니다. He makes a charitable contribution every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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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